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예 재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한국인들에게 일체의 집회나 시위를 허락하지 않을 모양이구나. 월 25일날 개천절 차량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면허 취소에다가 차량 견인까지 하겠다는 건 김창룡 경찰청장의 뻔뻔한 대국민 협박을 보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그런 점을 새삼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창룡의 대국민 협박입니다. 1964년도 경남 합천군 출신 후 경찰대학 사기 출신인 김창룡 경찰청장도 일종의 명령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수인이기 때문에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청장으로 만들어준 인사건자에게 충성을 보여야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는 협박으로 비출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서툰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미 검경수사건 조정과 검찰 무력화 그리고 공수청 법안이 통과될 때 많은 한국인들의 식자청들은 한국이 중국의 공안경찰과 비슷한 경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8월 6일 날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는 자신의 칼룸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찰총장은 경찰총장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그런 주장을 이렇게 펼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고 청와대와 직거래로 사건을 덮어버려도 국민은 앞으로 알 길이 없다. 사실상 대통령이 경찰총장까지 하는 셈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총장의 말은 곧바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기 싫어하는 대통령 대신에 아랫사람인 경찰총장이 대독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국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김창룡 경찰총장이 9월 25일 날 개천절 집회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대국민 협박문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한 장소에 모이지 말라. 두 번째 어떤 항의나 반대도 하지 말라. 이런 투의의 이야기를 64년생인 경찰총장에게 듣는 국민이라면 내심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내 차 몰고 서울시 도다다 했는데 괜히 하겠니? 면허 취소하겠니? 그렇게 해빡을 하는 거야. 당신이 도대체 뭐야? 김창룡 경찰총장이 9월 25일 날 내놓은 핵심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차량 시위도 준비와 해산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19의 흑산 위험이 있다. 차 타고 시위하는데 무슨 코로나 감염 운운하는지. 결국 코로나 방역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은 사람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항의나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 결국 그들의 원계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방해와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삼중으로 차단해서 도시 진입을 막겠다. 서울시 진입에 나오는 모든 차량을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의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 우리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소지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네 가지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입니다. 경찰청장이 아예 내놓고 헌법의 기본권을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대안하고 빼앗겠다. 이것을 바로 국민들에게 선언한 겁니다. 당신들 기본권을 내가 가져가겠다. 당신들 하지마. 당신들 하지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경찰청장, 무슨 권한으로 헌법의 기본 질서를 빼앗을 수 있는가. 이런 점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목소리보다는 이런 기본권 제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에 펼쳐진 국민들의 주장입니다. 피이십니다. 차 속에서 시위를 했다고 운전하면서 운전 면허를 박탈해요? 무슨 법으로 할 건데요? 법을 준수해야 될 경찰이 위헌 발언을 서슴지 않고 도대체 여기가 중국 공안이 설치는 곳이 맞는가요? 이런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디님입니다. 완전히 머머네요. 이제 이 나라는 의사표시 자유도 없습니까? 그래 당신이 손 많이 비비고 출시하는 것은 이해하겠다. 그러나 정권 박히면 당신도 콩밥 신체다. 대목은 권력 남용이 될 것이다. 강하게 질타하는 겁니다. 케이십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예전에 노동자들 차량 시내 행진에는 어디 아카펠라 들으러 갔습니까? 아예 당일날 전국의 도로 차량 운영을 중지시켜 보시죠. 말 안 듣는 놈은 끌어내 차량을 불태워버릴 듯이 저쪽 사람들에게 청구하면 잘해줄 겁니다. 당일 전국에 도로의 모든 차량 운영을 정지시켜버리면 그렇게 무섭고 겁나는 것을 안 하겠죠. 자블리 님입니다. 좌파 정권 들어서 제일 먼저 마시 간 집단이 경찰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네요. 이제는 국민을 향해서 아주 공갈협박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범은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 세금만 축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공갈협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우 님입니다. 대한민국은 점차 헌법을 초월하는 독재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박탈한다고요? 당신도 국립 어디에 예약이 돼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큐 님은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경찰이 중국 공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허가를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튼 공병호TV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 궤도를 본격적으로 이탈한 것은 사실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들 펼치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